교회의 권질 회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막이 타고 있는 저 주님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오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역들을 포장하게 하시고 오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오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배태력이 발하되시고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오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오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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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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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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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N, 갸 Aí JN, 갸야 torn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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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